그게 나를 대면하는 유일한 것이던 거 아닙니까?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설득 참... 남편의 직장이 곧 나의 위치가 되고 자식의 성적과 성장이 나의 노력의 결과에 좀 보람을 느껴 민수와 아줌마의 사이가 멀어진 게 기대에 못 미쳐서라는 거예요? 기대라는 게 꼭 성적과 성장에만 있는 거 아니야? 만약 성형이가 오늘마다 내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친구들의 입장을 두드린다면 어떨까? 왜 시험은 좀... 아닐걸? 아닐걸요? 섭섭해 그것도 아주 많이 고등학생 buddies 후회전